폐경이나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 생겼을 때 O는 우리 몸에 안정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50대가 되었을 때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먹으면 정말 좋은 영양제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여성의 경우에 노화가 폐경과 매우 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30인데 몸은 50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보통 20대가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10대도 걸리더라고요 20대가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를 보면 원래 유방암은 4, 50대 걸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50대 폐경이 시작이 되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서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20대 환자가 왔어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생리학을 공부하고 영양을 공부하고 정말 이렇게 병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왜 20대가 유방암에 걸리지?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봤더니 유방암이 걸리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화 현상 중에 폐경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폐경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야 돼요 그런데 50대가 20대처럼 호르몬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나이는 몸은 50인데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 몸은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 자기 밸런스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인데 이건 여기가 돼버려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방암이 생긴다고요 그럼 20대가 왜 걸릴까? 20대는 당연히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맞는데 20대의 몸이 스스로 자각적으로 50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20살인데 내가 50살의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횟수만 20년 살았지 몸을 너무 혹사시켰거나 망가뜨려서 나는 50살이 된 거예요 내 몸의 나이가 그런데 이 몸의 나이가 50인데 거기 고기를 또 많이 먹어서 호르몬의 문제가 일어나면 유방암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0대가 유방암에 걸린 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20대가 유방암에 걸린 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나이가 50이든 몸이 50이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문제와 폐경이나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 생겼을 때 로열 젤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안정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열 젤이 같은 경우는 벌들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보통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 씨앗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씨앗이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사람마다 자기의 유전자가 있어요 염색체가 XY 다른 것처럼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가 따로 원래부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벌입니다 벌은 그 벌집에다가 로열 젤이 갔다가 사미를 먹으면 유충이 있죠 충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벌레 이렇게 C자로 벌레가 돼요 이게 점점점점 크면서 번데기처럼 이렇게 크죠 애벌레처럼 크다가 나중에 그 막이 생기고 그때부터 얘네들이 나이개가 생기고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벌도 알에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알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로열 젤이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봤더니 사미를 얘네들이 먹으면 일벌이 돼요 사미를 그런데 하루를 더 먹었더니 성별이 바뀝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종자예요 똑같은 애기들이에요 똑같은 애들이 사미를 먹으면 로열 젤을 사미를 먹으면 그냥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하는 일벌이 되고 하루를 더 먹으면 일반 먹는 거 반하는 숲발이 된다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 벌을 이충이라고 해서 충을 옮겨봤어요 옮겨서 다른데 딱 놨는데 얘네 집보다 조금 더 큰데다 놨더니 사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숲발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큰데다 옮겨봤어요 일주일을 먹여봤어요 일주일 일주일 먹었더니 왕벌이 됩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다 이런 걸 할 때는 그만큼 저도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벌은 제가 또 해봤고 정말 신기했던 게 사람이 엄마 젖을 하루 이틀 더 먹었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갑자기 킹이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벌은 수명이 40일에서 6개월 왕은 2년에서 3, 4년까지도 살아요 수명의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이래서 로얄제리가 좋기는 좋구나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로얄제리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로얄제리는 갱년기 증상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 에스로겐 부족이 있을 때 최고의 물질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호르몬은 수치를 줄여야 되고 뭔가 병원에서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뭐 그거 먹어도 되겠냐고 그런데 자연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 자체에서 그것을 조절하도록 만든다고요 폐경 후 여성은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당뇨우울증, 골다공증 이런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호르몬 치료법을 가장 많이 하는데 대부분 부작용이 있어요 로얄제리의 효과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로겐 대체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여성에게 정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얄제리의 매일 투여한 주에게 난소 호르몬과 난포 발달이 확인되었고요 남모 세포의 성숙도를 개선시키고 산화 상태를 개선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써 있어요 로얄제리에는 하이드록시 대센산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여성에게는 특히 에스로겐 대체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얄제리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심혈관 개선에 정말 좋아요 심혈관 개선이 좋고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실험하는데 고혈압이 걸린 쥐에게 실험하는데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로얄제리에 함유된 펩타이드는 안지오텐신 1의 전환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쥐에게 투여를 해요 한쪽 쥐에게는 그냥 놔두고 한쪽 쥐에게는 투여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실험 결과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노인성 사망 중에 아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심혈도 있겠지만 넘어져서 대퇴부, 골절 사망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아이쿠 하면서 쿵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모부 할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결국 뼈가 골절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가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더 사실 수 있는 분이 돌아가시거나 5년, 2, 3년, 40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이 루엘제리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의 강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난소가 쥐에게 매일 3개월간 루엘제리를 투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퇴골의 밀도가 증가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동물 연구에서는요 골다공증 예방 호르몬 대체 요법만큼 효과가 루엘제리에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뭔가 우울증이나 짜증이 많거나 또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에게도 루엘제리가 큰 도움이 되고 당뇨의 개선에 정말 엄청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제2형 당뇨가 있는 비만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당과 체중 감소의 결과가 관찰이 된 것으로 논문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고도 언니들도 눈물이 돼 눈물이 돼 눈물이 돼 눈물이 돼 눈물이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